예! 여러분들 안녕하세요! 콕콕입니다 자 오늘은 커피 먹고 싶어요 어? 왜 닉네임이 하필 그런 거예요? 커피 중에 안 좋은 쿠키가 얼마나 많은데 코코아 맛 쿠키 에스프레소 맛 쿠키 흑당 버블티 맛 쿠키 아포가토 맛 쿠키 라떼 맛 쿠키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우리 주인 분께서 준비하신 크리스탈은 50만 개고요 사연이 좀 작잡합니다 항상 우리 주인 분 같은 분들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없어지는 건가? 참 야속하긴 하지만 우리 주인 분의 사연 한 번 그래도 읽어봐야겠죠? 바로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콩콩님 저는 대학교 4학년 유저입니다 남동생이랑 쿠키런 킹덤을 같이 했었는데 동생이 재미없다며 때려치우고 저 혼자 쿠키런 킹덤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쿠키를 모으는 재미로 하고 있는데 골치 쿠키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풍요의 빛을 모아서 뽑기를 했지만 제 손으로는 도무지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비상비상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올리버마 쿠키는 명함까지 페토치리는 5성까지 이렇게 뽑아주시고요 소르베마 쿠키와 크림슨 코라를 좀 많이 뽑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골치가 지금 없는 거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일 만하지 하지만 오늘 못 뽑으면 제가 우리 주인 분 편질이 좀 힘든데 우리 주인 분 응원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자 다음에 바로 대리뽑기 한번 시원하게 가볼까요? 그렇다면 바로 렛츠! 이제는 신청하시는 주인 분들 어? 아니 우리 주인 분께서 요청하신 소르베 맛 쿠키가 단 1투만 해! 이거잖아 그 소르베 요청하셨죠? 소르베 바로 넣어드렸는데 아! 골드 치즈랑 크림슨 코랄까지 요청하셨죠? 잠시만요 여기서 세트 메뉴로 바로 드릴게요 이거 한 번에 두 개 이렇게? 깜이 올리브 맛 쿠키는 쳐다도 보지 마시고 하하하하 아 명함은 뚫어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거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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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유물을 발굴하러 떠나자 새로운 유물을 발굴하러 떠나자 등장 대사부터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인 분 열기구에 태우시면 됩니다 탐험을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라 열기구 잘 타요 일단 우리 주인 분이 페투치니만 5성까지는 빠르게 바라셨기 때문에 사실 페투치니 5성 찍는 거 굉장히 좀 크리스탈이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최대한 크리스탈 적게 들게 해야지 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골드치즈가 없는 우리 주인 분 입장에서는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골드치즈가 없으면 게임 자체를 현재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일을 얻잖아 지금 보면은 여기도 골드치즈 없으면 우리 주인 분 높이 높이 못 올라간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모래혁구 현역전에서도 이게 골드치즈가 필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인 분 현재 손해를 보고도 살고 있다 어? 하지만 그러나 버트 콩콩이다가 과연 우리 주인 분 계정에 오이스터 하나 넣어드리고 응 오이스터 안 쓰죠 그래 안 쓴다 어쩔래 야 오이스터 그래도 나중에는 쓸 수 있게 뭐 바꿀 수도 있잖아 어? 그 눈 설탕 맛 쿠키가 이제 마모스탄이 생기면 소환댁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소환댁에는 좀 자주 쓰일만 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예상 오성 달성! 요청대로 마무리를 해봤고요 아 근데 여기서 전설 쿠키 아 근데 여러분들 요즘 뭔가 느낌이 짜! 아니 쿠키랑 킹덤 뭔가 짜지지 않았냐? 뭔가 전설이 옛날만큼 마구마구 튀어나오는 느낌이 없어요 예 근데 이러지마 지금 소르베 하나 뽑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? 데브 시스터즈? 아니 소르베 하나 뽑고 지금 이게 뭐하는.. 아니 아니 요즘 데브 시스터즈가 진짜 미쳤나봐 확률을 완전 잠궈놨나봐요 마치 현관물을 꽉 잠궈놓고 전설 쿠키들이 밖에 못 나가게끔 지금 약간 좀 비상이.. 아 두 개죠? 맞다 오이스터마 쿠키는 전설이 아니라는 건가요? 아무튼 예 아니 일단 전설 두 개밖에 못 뽑았는데 아니 아니 비상 형 커피 관련된 거라도 좀 뽑아 드리자 그럴까? 어 근데 진짜 좀 비상인데? 아니 이렇게 안 나오는 거는 진짜 오랜만도 아니고 거의 처음이야 여러분들 아니 남동생 접었다고 우리 주인분까지 시원하게 접어버릴 순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? 정가로.. 반짝이는 것은 모두 짐의 것이니라 아니 근데 이게 골드 치즈를 먹은 거는 참 좋지만 아니 이게 잠깐만요 아니 근데 콩콩님 명함은 다 뚫으셨네요 그러게 명함 뚫기 장인이 또 여기서 나오긴 하네 야 이거 진짜 확률 잠권냐? 야 우리 주인분 진짜 접는다 어? 지금 우리 주인분이 대학생이셔가지고 진짜 틈나면 찔끔찔끔하고 틈나면 찔끔찔끔하고 이렇게 힘들게 해서 만든 건데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진짜 대부야 지금이니? 야 김대리 너 이러지면 안 되잖아 어? 김대리 여기서 골드 치즈 하나만 줘 빨리 제발 지금이지 어? 어림놉다 안돼 대박 모든 전설쿠키들을 좀 불러 모아주십시오 집결하라 쿠키들이여 이렇게 외치시면서 제발 모든 전설쿠키를 우리 주인분 계정해 제발 우와 쏟아지고 있다 흐릅니다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우리 주인분 지금 뽑아야 되는 전설쿠키 개수는 10마리인데요 그렇지 바로 반만 쳐 제발 5마리를 쳐 6마리 그렇지 말도 안 되는 확률 말도 안 되는 확률 지금 모조리 돌파해내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욕심 안 부릴게요 저 진짜 욕심 욕심 부리자 욕심 부리자 욕심 부리자 욕심 부리자 형 그래서 마라탕은 언제 와 마라탕은 먹지 마라탕 그리고 우리는 골드 치즈로 간다 레스 골치 더 나와줘야 됩니다 대부 형님들 깜빡 이기셨나 봐 아 맞다 오늘 콩콩이다 대리뽑기 여러분들 주작하셨나요? 아 맞다 아 죄송합니다 박 과장님 아 제가 주작을 안 넣었네요 이 녀석 이 녀석 김대리 또 이 녀석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 그래서 지금 김대리님 혼났다 어? 야 이거 나머지 5만 개는 그러면 오늘 흐름도 끊겼겠다 그냥 여기서 멈 브레이크 쳤는데 안 된다 브레이크 쳤는데 안 된다 브레이크 쳤는데 안 된다 그만할게 야 고흥뚝기로 간다 라고 할 줄 알았냐 아아아아악 알았다 오케이 클로티드 크림으로 마무리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설쿠키 총 8마리 그러나 뻗 여기서 2마리를 먹어버린다면 깔끔하게 전설쿠키들을 2마리를 먹어버린다면 가능하거든요? 어? 떴다 이거죠 지금 암 돼의의의의의 에엑 여러분 저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이거 지금 제가 불운의 기운을 방광에 담고 있어서 그런지 물 한번 시원하게 빼고 수어 이거 뽑으러 다시 와야지 페이크 다녀왔습니다 hong총이냐? 어 마지막 지르기 제발 아아이 오늘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크카카오 하나 바다요정 무려 3마리 달빛술사 하나 소르베 하나 오이스터 하나 클로티드 하나까지 총 8마리 거기에 뭐 골치 정가? 그리고 또 우리 주인분이 좋아하시는 커피랑 소르베를 뽑아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진짜 정말 열심히 뽑아왔는데 와 이게 내가 원하는 대법이야? 저런 개 자식 주인분 진짜 죄송합니다 이게 뭐라 변명을 못하겠습니다 마치 한겨울에 바람처럼 시원하게 망해보는 주인분 다운 아 죄송합니다 대부시스터즈가 정말 밉네요 저 같은 마음으로 대부시스터즈가 정말 밉고 정말 나쁜 녀석들이라 생각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다음번에 또 신청해주시면 그때로 오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그래도 할 건 해야겠지? 저는 다음 영상에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막쥐 죄송합니다 쬐짐 뽐 미안해요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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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헦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